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출 경험은 없지만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산업부는 기술력, 수출 준비도,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10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뒤, 2027년 60개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출 첫걸음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은 연간 최대 4억 원, 5년간 2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